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강수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논란이 됐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지난 2022년 6월 16일 낮 12시 무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내거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60대 여성이 점심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신호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횡단을 마치고 건너편 인도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한 승합차가 차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 여성을 뒤로 바로 덮쳤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이 여성은 바로 사망을 했고요.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56%로 만취 상태였고, 여기에 대해서 감기약까지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적발이 돼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왜 징역 3년을 선고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사망사고임에도 처벌이 조금은 약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3월 31일 A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은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서 죄책이 무겁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그리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징역 3년이 엄벌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이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죄와는 다르게 위험운전치사죄, 즉 과실로 사람을 죽게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처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가중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 판결에 영향이 있습니까? 네,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 가중처벌이 되는 이른바 이진아웃제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에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위헌이 된 것이 있는데 이중아웃제, 이진아웃제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이 돼서 효력이 없어졌고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어미 처벌하는 이 규정은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법조계에서는 이 윤창호법 때문에 그전에는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던 징역 평균이 그나마 법 시행 이후에 한 4년 정도로 강해지긴 했다라는 게 지배적 견이긴 합니다. 최근 4년 6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망사건의 판결문을 63건을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비율이 무려 65%에 달했고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도 최저 징역 5월에서부터 최고 징역 4년 6개월 정도까지, 평균은 징역 1년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년 7월에 일례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결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50대 남성이 밤 9시에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서 잘 건너고 있던 도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무려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판결 결과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 큰 선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시행이 된 덕분에 그래도 처벌의 형량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약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이렇게 처벌이 약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과실치사, 즉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죄는 형법상 아무리 무겁게 처벌받아야 최대 2년의 금고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사람을 죽게 한 것은 그나마 이보다 훨씬 더 과중처벌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긴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기본적으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전혀 다르다. 이런 형식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을 이미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이 아니라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형 처벌이 받은 전력은 그다지 가중처벌 요소로 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유적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당한 돈을 법원의 공탁금으로 맡기거나 또 어디에 기부를 하면 그런 것들, 또 죄를 반성한다고 내주신다고 하면 상당 부분 감령하는 요소로 봐주는 것 같고요. 이런 감령을 받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공개된 경찰청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일반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10만 건당 5.6명 정도에 불과한데 음주운전의 경우 무려 2020명에 달합니다. 치사율이 300배가 넘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의 재범률도 2021년 기준입니다만 무려 44%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자라고 다들 평가를 하잖아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이건 대한민국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미필적 고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법원의 판결문도 실제로 보면 음주운전은 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마디로 고의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이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살인죄에 필적할 정도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보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려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에 사망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법령 개정안과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료를 낮추기 위해서 음주운전 적발 시에 취소된 면허를 다시 재취득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친절한 법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 실태와 개선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